까? 나만 열심히 한다면? 내가 질려하는 순간 끝이겠지만 자, 뱉어 뱉어 이쪽에서 뱉어 그쪽에서 뱉으면 일로 떨어지니까 오케이, 소울아트 세 개! 하아! 소울아트가 세 개! 자, 이거는 여기 있어보자 아니야, 폭탄 쓰지 말자 호테부터 힌! 왔어! 피해주고 야, 빈이 좀 힘차서 힘차다, 얘들 뛰는 것 봐 힘차다 예전에는 휘말이 없이 막 지자리 점프도 하고 있는데 보약하네 귀여워 엄마, 팬티 허억! 오케이! 펜타그램 야, 물음표 캐릭터로 지금 하아, 물 크게 봐 아까 그것보다 기본 보다는 더 좋겠는데 지금 이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펜타 하나 쓰면 세개 먹을 수 있네 끝 아, 아, 예예예예 아, 예예예예 더 필요없어 오케이 또런 또런 돈 18원 나는 소모르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지금 악마방이 저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머리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 끼면 피 묻어서 끼면은 염소 머리 끼면 무조건 나옵니다 악마방이 경들겠어 소형이랑 아 염소형이랑 물론 이따가 또 내가 죽이러 가야 된다는게 되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오 블러드러스트 하냐 톡식 블러드 탄성피 내가 아는 블러드러스트랑 다른건가 역으로 되어있는데 뭔가 그림이 우와 피해주고 아 진짜 쎄 녹인다 녹여 자 얘들은 좀 잘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버섯 있죠 버섯 파괴하는데 얘들의 공격을 이용한다면 한결 좋습니다 한 마리 남겨서 죽지마 여기다 여기다 여기란다 여기란다 뱉어 발사 발사 그렇지 이쪽으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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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자살했어 더 두기 싫었나봐 나한테 개그맨한테 줄 빠인 죽겠어 오케이 괜찮아 내가 없애면 되니까 뭐 나온거 같은데 그렇지 헬스 다운 괜찮아 이거 있으니깐 오우와 슈퍼 범범맨 맞다 이들 폭탄 뭐야 이거 지딜이 지딜 맞네 지딜이 맞게 패치됐네 원래 지딜 공격은 지딜이 안 따랐거든요 좋은 패치다 좋아 열쇠 좋고요 칼방이다 야하 패티 아 메가 패티 이거 빠른 공격만 조심하면 돼 거리만 잘 유지하고 네 BJ 스팡님 100개 감사합니다 피하면서 박수치기 감사합니다 100개 여기 전에 참 후지죠 많이 발전한 겁니다 믿으실진 모르시겠지만 많이 발전한 겁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열쇠 부족한데 이거 처음 본다고? 저기 칼방에서 많이 나와요 반대는 모르겠고 아 열쇠 없다 이곳인가 비밀방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귀찮네요 그냥 갑시다 포기해 아 뭐 이런거만 있어? 헬스다운 헬스다운 좀 먹어도 되겠다 소와라스도 너무 많네 데미지 몇임? 아마 풀일걸요? 디테일을 많이 먹어서 개머리에 펜타그룹 낚아 먹었나? 풀 아니네요 풀에서 한 칸 부족 풀에서 한 칸 부족 어쩔 수 없어 다 가고 네네 들어가는데 거미가 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일단 가만히 있고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돼요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싸워야 돼요 소화 챙기고 아 생각해보니까 나 구픽이 구픽 설멍치로 잡아도 되겠구나 구픽 설멍치 좀 키워볼까? 오케이 이것도 데미지가 조금 짭짤하네요 자 이제 껍데기 까고 아이고 파리가 죽였네 이제 이걸로 잡아요 점점 커지죠? 이것도 나름 딜템이고 생각보다 센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냥 죽었네 오케이 열쇠 오 여긴 안되겠다 페로몬 페로몬 여기는 그냥 까는 게 좋겠네 오 오케이 나 돈은 이제 안 필요해 보이죠? 야 이거 운도 되게 좋은데? 돈은 더 이상 필요 없겠다 그니까 이제 악세사리를 바꿀게요 뭐야 기본 빌망이야? 그럼 위에서 오케이 커브 커브가 있겠네 오른쪽으로 소울아트 아 이건 이건 브레인 맞죠 여러분? 감기해요 이거? 감기해요 브레인해요 브레인?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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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게임 못겜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여러분 저거는 어지간하면 안먹는게 좋아요 데미지랑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거 순간적으로 좋긴 한데 진짜 비추임 진짜 저게 감기랑 미삭이 생겨가지고 감기는 꿀템인데 비해 저거는 좀 아니죠 워 두두두두두두 나는 소고루님 명부 사랑 감사합니다 수령폭탄 랩을 넓혀줬네 고맙게 활동하기 좋으라고 랩 청소 해주네 우리 착한 워 개귀여움 이럴때 오케이 큐미트 어 이러면 큐미티랑 큐미티 여친 돌아있네 그냥 삽시다 잠깐 바빌론 적용되는거잖아 이거 바로 적용인데 오케이 악마됐다 개쎄겠다 오케이 풀공 트럭이 반칸 빨간피가 반칸 이하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처럼 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거든요 바로 부마키? 오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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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키 지금 좋지 오 개꿀템 자 일단 기브부터 고장날때까지 한다 오 좋은데? 가미 좋아 라니 뽑고있어 굉장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만 여기까지 이거 사고 아니야 다 하자 할수있을때 해야지 이거 이제 언제 또해 이거 운이 지금 굉장히 좋은거야 오케이 되고싶게 블랙핸들 이거 그냥 일반 양초랑 다른건가 자 바꾸자 다시 돈벌어야지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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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번 본전 피해주고 돈 레인지 다운 괜찮아 뭐 그깟 사거리 좀 깎여봐요 오케이 여러분 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황금 이거 있고 개많이 구했다 도소모품 엄청 못적했는데 개많이 구했다 자 드래곤 토 네 이도 그렇지 하나 더 구피머리 구피세트 완성 날아다니기죠 구피세트 까지 마쳤구만 착하네 와서 죽어주네 돈 먹고 털 언제 꺼지 커짐 이게 아마 최대 크기일거에요 털 깨 의미 없어 그렇지 돈 더 먹어서 이걸로 여기 넣는게 의미가 더 있습니다 빨리 200원 만들어보자 200원 아 고정나네 200원이고 나발이고 999원을 만들어보자 999원 되면은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게임하다가 돈 부족하면 저거 폭탄으로 깨가지고 돈 빼먹으면 그정도 되면 자 이번엔 엄마 발방 아 모바일 시청자 천분 돌파 중계방에 또 이제 복작복작하네요 심심하신 매니저님들 어그로에 목이 말라있는 매니저님들 중계방에 답이 있습니다 중계방도 방송 틔우고 갈까? PC분들도 400분정도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출시 하나번씩 네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오케이 좋아 최강이야 아유 벌써 끝났어 터져가지고 돈 소리났는데 이건가 도도돈 프로폭탄 아 아까 저거인 애가 죽었었지 해오니까 이제 배열이랑 그런거 상관없으니까 이런거 굳이 먹을 필요 없겠구나 아 그런게 아직도 있나 배열? 먹지 않으면 다이스로 못 돌리고 그런게 있으려나? 그런게 있으려나? 펑 좋아요 호호 엄마 발방이죠? 어 나 잘못 들고 왔다 알약 네 가져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제대로 바꾸고 온 줄 알았어 어떻게 먹어져가지고 헬로우 얘들 돈주 날라오죠? 잠깐만 방금 공개성 형태가 약간 이상했는데? 아니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거 특이한게 날라갔어 미싱페이지 투? 아니구나 컨트랙트 컨트랙트 모시기 프롬 바벨론 이거 먹으면 눈이 대간이 되더라구요 효과가 뭐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한 대 맞더니 정신차림 한 대 맞고 나도 미싱페이지인줄 알았어 정상화 됐어 한 대 맞더니 박차송 아이 짱 박쥐박쥐박쥐박쥐 끝 오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구덩이 같은 거 뭐야 뭐죠 이거? 거머리? 라바? 따라옴? 펫? 리치 블러드서커 피 빠는 피 빠는 피를 빨아? 아 근데 이미 피는 임자가 있는데? 공속증가 아싸 하나 더 있어 심지어 잠깐만 얘는 못 날아오네 걸어 댕겨 정확히는 기어 댕겨 자 공격해봐 눈을 공격해 오? 공격하러 댕기는 거 같은데? 이거 먹니? 아닌데? 어 꿀꿀이다 자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공격 너무 웃겨 음 블룩블룩 스피드다운? 아이 샛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꾸불꾸불이랑 그런 거 이것저것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악세사리 아이템으로 들어갔어요 거문들 없죠? 그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변경점? 아무튼 자 엄마 발 잡으러 갑시다 화력이 쓰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화력도 나쁜 편은 아니네요 이정도면 아이 잭 목소리 젊어지신 것 봐 오케이 페이트 초 요즘 오 대박인데 좀 고민된다 안정 안정을 위해서는 저게 필요해 근데 이미 나는 소울아트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먹자 안정감 따위 됐어 자궁방 자궁방 와 와 뭐 이리 세? 나 여러분 공격력이 상태가 로키 로키 파리 파리 파리어택 좋고요 그쵸 그쵸 HP랑 럭업 뭐가 있을까 공속지사 헬셋다운? 먹어주지 뭐 다시 올리면 되니까 자 방 더 돌겠습니다 어 어 이거 공속도 풀 되겠네 여러분 풀 되겠네가 아니고 풀일텐데 아닌가? 더 안오르네 거의 어 개빠르긴 하다 아직 점점 모르고 있나봐 이게 먹을 때마다 한 칸 증가하는게 아닌거 같아 보니까 먹을 때마다 한 칸 증가하는게 아니고 반 반칸? 반칸이라 해야되나? 오 간 갓 아 고민된다 파미 우와 정확하게 봤네 갓타미 대 이건데 뭐하지? 혈사포가 좋을까? 이게 좋을까? 아니야 데미지 면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을걸? 아 근데 크람프스테이드가 좀 더 간지가 나니까 이제 간.. 간지로 간지로 정하자 아니 근데 이번에 갑자기 속상막히는게 뭐가 또 생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또 재고해봐야겠지 이 선택을 안먹어 소울아트 먹고싶을때 먹을거야 진짜 궁금하다 이를 뭘까? 좀만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쵸? 대전 회오리 파리 아무것도 안하네 진짜 얘들 빙글빙글이라도 돌아 오 오 오 오 안맞았어 아 안맞았어 이 정도는 필요없겠지? 네 저건 오바다 아 근데 돈도 더이상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게 차라리 낫겠군 네 구피셋도 완성했습니다 그 사이클롭스만 좀 먹어봤으면 좋긴 하겠다 나 지금 이 지렁이 공격하는거 보고싶은데 지렁이 뭐함 저거 있잖아요 제가 공격하는거 보고싶은데 내가 소환해둔 파리 때문에 제가 공격하는거 보기가 힘드네 상당히 왠지 검은돌 냄새가 이런거 소울아트 하나 베리겠지? 오케이 여기도 하나 있고 두두두두두두둔 지렁이가 처치 CP 회복합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그렇군요 돈 좀 써볼까 와 이미 피가 따라있을 때만 차는거야? 나는 별로 필요가 없네 아 아 터졌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두두두둔 야 저기 이제 창고 됐다 소울아트 참.. 아싸 가면 철가면 정면데미지 막는거 이렇게 정면만 보고있으면 되요 저거는 폭파데미니까 안되고 기다리 두개? 오!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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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뭐야 이거? 아 구피 구.. 구피 목걸이? 아.. 됐다 끝! 4번 피가 천만 이번체소이.. 왜..왜 개인이라해 아니야 이번체소 개인구멍으로 해줘 그냥 스피드다운 이야 이거 또 나왔는데? 배열 안지워지나보다 먹어줘야되나봐 아까 나오지 않았어? 안나왔나? 스피드다운 오케이 좋아서.. 향기에 세탁했네 검정으로 이러면 죽었겠지? 좋아 바로록! 호스방이 그쳤듯한데 아래? 고기방 총 안먹어 먹으면 트롤템 트롤 냄새가 난다 아아 저런템은 어떻게 써야지 좋을까? 반피 이하로 피격이 됐을때 다른 아무데로 오라 텔레포트를 타 너무 안좋아 딱 그냥 효과만 들어도 안좋아 공속감속 아 물건처 뜨이네 쨔 오케이 세개는 언락됐어 수사이드 킹 자살 왕이 언락 자살 왕이 언락됐어 수사이드 킹 챌린지 이름이 잠시만요 여러분 안간방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허어어 아 잠깐만 나 이번에 천사방 갈 수 있는 겨? 아 잠깐만 천사방이 나 천사방이 안나왔지? 다잇 써둬야 되는데 악마당 클리어 시 다잇인가? 폴라로이드 없어요 나 폴라로이드 다 모았는데 아 네거티브 있어 네거티브 폴라로이드라는거 대신에 네거티브라는게 생겼더라고 그래? 뭔가 이번에 바뀌었나봐 기존의 아이작이랑 그 다크룸인가? 다크룸도 생기고 어떻게 이거 올라가야돼? 악마방 가시면 안된다고? 악마방의 악마는 다 잡았어 해본사람만 말해봐 나 이거 이미 잡았어 다크룸도 갔어 내가 근데 엔딩이 보니까 악마방 쪽 엔딩 말고 채 여기 꺼 한개가 남은거 같더라고 이거 보니까 가야되는거 아니야? 클리어 엔딩을 그냥 해야되는거 같애 악마방이 아니고 클라엔딩 봐야되는거지? 그래 맞아 이거 맞는거 같애 아마 아이템 먹는거 하나 더 나올걸요? 흠흠 다른게 하나 있을거야 내가 안본게 하나 있었어 9번인가? 그래 이거 나 그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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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심장이 바뀌어 지나 하는거지 됐다 맞아 이 리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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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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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챌린지 4번 7번 아 됐다 좋아 아 물음표로 진짜 끝 찍었다 이거 뭐에요? 왼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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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스 보여요? 여기 나 삼손 언락했지? 나 아직 이브랑 삼손은 아직 한번도 안했는데 아자젤 깼어 이미 아자젤도 깨봤어 그러면 삼손이랑 이브도 한번 해봐야지 이브 한번 할까? 케야케? 최야케의 이브로 한번 가봅시다 헤엥 뭐야 시작부터 저주야? 기다려 이따 올게 변신 새로 반칸 오 시작부터 초콜릿 밀크? 그차 아 손가락 개 아프겠다 아 첫번째 방부터 초콜릿 밀크면 손가락 개 아픈데 야 이브 좀 예뻐졌다 캐릭터가 머리가 길어졌는데 연타봐 나 무조건 피가 나와야 되는데 보스 잡고 피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망해 마우스 잡는 것 봐 레이저인줄 이렇게 쏘자 마우스 채우고 어느정도 크기가 최대한지 1초 오케이 소울아트 딱 나왔다 팬틀이 내가 알았죠 이러면 저거야 지금 체력 반칸에 소울아트가 2.5개 에서 이거 하니까 이 두개 네 저조땜에 피 안보이는거에요 가겠습니다 칼반 가도 돼 아 지금 변신 풀렸어 아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초콜릿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초코유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세졌네요 거의 거의 사이클롭스 급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잘 잡아 보스를 레디 오케이 초콜릿 메이크가 진짜 좋아졌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세웠거든요 또 소울아트 아 변신 풀렸다 아 초콜릿 메이크가 생긴게 아니고 바빌론의 그게 생 이런 까마귀도 변했네 바빌론의 뭐시기 저게 저게 세진거구나 저것땜에 세진거구나 네 서포터 가기 감사합니다 깨달았다 흑형이 흑누나였는데 다시 바뀌었어 아 공격력 진짜 약해 이파리 잡는거 힘든거 봐 오케이 폭탄 좋고 아 일단 보스 잡자 그래도 여전히 센데 초코 이거 그대로 여전히 세 세베지 솔솔 하고만 아주 에라야 아 잠깐만 간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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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간막이 샷 그렇지 체럭 3칸 됐어 처음 보는거 먹었는데 아하하 아 미치겠다 여러분 잠시 또 이걸 먹어야 되겠네요 또 먹었네 또 끝까지 내가 또 여러분 다른 모습 보여줄게요 이거 이렇게 자주 나오는거야 여러분 악마가 보고싶 악마 악마 이렇게 가기 쉬운데였어 아 그러고보니까 전판거 그걸 공개를 안했네 아 상관없겠지 전판은 별로 임팩트 없었으니까 ESC 한번 누르고야겠다 AVEFD9BV 혹시 모르니까 어 아이작 대가리 제발 싼거 소울아트 괜히 왔다 눈앞감네 소울아트 찾아 괜히 온거 아닌거같애 반값이면 할만하지 코드요 그냥 이거를 불러서 할수 있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거 도박하는거 아니에요 저거는 기부하는거에요 상점에 기부해서 상점을 업그레이드 지키는거죠 저거 하면은 템도 막 풀어줘요 템중에 그거 있잖아요 양초 집어던지는거 그것도 나온다 하더라고 요오 샷 레인지 메가티얼 아아아아아아 이거구나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초콜렐랑 섞었 섞었으면 짱이지 이렇게 한번 언제뜨나 생각 했는데 떴네 마침 모으는거 짧아도 바로 쏴 기다려봐 다녀올게 눈 터질라한다 테리터 볼도 터질라해 눈도 터질라하고 대충 던지면 다 맞아 잠깐 파리가 아아 맞아 좀비 졸에서 나오는구나 됐어 화면 뒷덮는 눈물 만들고 싶다 여기에 이제 네 친구는 어디다 두고 왔어? 그거 만들어보고 싶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거? 좀더 클 수 있을거 같애 너무 커서 도트 보이네 작게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양김적으로 작게 던지는건 너무 안세다 너무 안세 모아도 한 0.3초만 모으면 되는거 같은데 이게 최대 크기고 조금 모은거 그냥 모은거 관통만 있으면 좀 좋을텐데 우선 상점 알약이라 15원 알약은 아직 효과 좋은게 딱히 나오거나 한건 없기 때문에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저건 안살래 럭업이나 그런거 좀 이송업 공속업 그런거 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소바라트 좋고 자 악마방이 또 나오는데 이번 악마방이 내가 보기엔 구피 목숨이 안나오면은 거래를 제대로 못할거 같애요 자 우선 얘부터 처리해주고 끝 끝 끝 마무리 피나와라 어? 이건 뭐야 막달린같은데 톤스포트 티얼스 샷스피드업 오! 멀리 나간다 멀리 나가는데 폴라로이드 아니야 이게 미싱페이지 잠깐만 먹어 안돼 아 그래 컨트랙트 컨트랙트 프롬더펠리아이버트 그거 소울아트 일단 피가 없어서 바빌론에 바창히 효과가 발동되고 어 백일방이 흠 흠 세개니까 찾지 말까? 여길 가능성이 좀 일단 높은 것 같은데 역시 아 열쇠거지 큰일날뻔했다 삥뜻깃번 예를 들면 열쇠랑 폭탄 하나 교환했다고 생각하고 얘는 얘는 아 여기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폭탄을 쓰면 아마 두개가 터지겠지 그렇지 이거 작아지는 거 아니야? 아 야 자기 몸보다 큰 눈물을 집어넣고 있어 아까부터 컸는데 가리네 캐릭터 키워졌다 어느순간 또 보니까 캐릭터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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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아트 밖에 없네 자 오른쪽 오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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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웅 짱이다 하아 오 오 촛 화폐 아이차 잠깐 이런 이런 장소 좋지 않아 하하하 오오 야 그날 사도 괜찮은데 이제 탐색이 빨라가지고 멀리까지 막 나가는데 무적 무적 어 그렇지 무적 좋다 헤이런 헤이런 상대왕권이 들어갔다고? 오 아 근데 이게 산속이 너무 빠르면 유도가 안될텐데 유도거든요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네 어 되는거 같다 아 대각선으로 휘었어 방금 잠깐만 여기 트롤폭탄 아 버섯이 중요한 버섯이 않게 저는 모르겠다 필요없어 하하 아유 물고기 힘들어 오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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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이거 이거 뭔가 굉장히 좋을거 같애 부메랑 같은데? 부적 버리라고? 싫어 I'll never 부메랑 부메랑 부메랑이네 진짜 아 차징 차징이네? 부메랑 수강 수고 이렇게 할 수 있네 수고 이렇게 할 수 있네 둘 다 별로인데 무적수고 한번 먹어볼까? 안되네 얄차 덥네 예전엔 됐는데 그래서 희한한 스페이스만 아이템이 나왔네 맞춰보자 얼마나 일단 위험한 데 잡고 원콤? 아 뭐야 저걸 굳게 만드는데? 방금 굳은 거 맞죠? 아 아 아 아 아